주말 나들이가 고민인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집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 2017 유성온천 문화축제와 개족산 맨발축제가 개최됩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성온천로 1원, 갑천변, 계룡스파텔 광장에서 펼쳐지며 한방 조격체험은 물론 온천수 워터파크, 물총대첩, 레이저쇼, 온천수 DJ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5월 13일과 14일에는 맨발로 숲속 황톳길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과 문화공연을 즐기는 개족산 맨발축제가 대덕구 장동개족산 1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주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지역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전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동구 백룡길 등 관내 위험사면 9개소를 대상으로 6월까지 정밀 측량장비 3D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재해 위험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인명,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청 에너지산업과에 근무하는 송익수 주무관이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과정인 상수도 고도처리에 활용되는 신기술 여과층 시료 채취기를 개발했습니다. 대전시 여성가족원이 5월 10일 제2기 교육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제2기 교육 프로그램은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과정, 가정친화 과정, 문화아카데미 3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